이게 중요한 거거든 내가 뭐 갖고 다니나 평상시에 내 가방에 뭐 넣고 다니나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이거는 뭐 맨날 구워 먹으니까 근데 큰아들은 언니 돈이 많아 진짜 돈이 많아 진짜 돈이 많아 진짜 돈이 많아 진짜 돈이 많아 난 베르시는 이런 착한 거 해서 하고야 귀찮은 거 같아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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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